그럼 지금부터는 다시 자동차와 헬리콥터를 로봇으로 변신시켜 볼게요 어드벤처 제트 도봇을 먼저 변신시켜 볼게요 어드벤처 제트는 이렇게 두 개의 또 키가 있어요 또 키를 뒤쪽에 꽂아서 열어준 다음에 앞으로 이렇게 빼서 뒤에도 이렇게 다리를 먼저 빼주세요 다음 양쪽으로 이렇게 분리시켜서 앞쪽으로 내리고 머리를 위로 올려주세요 다음 팔을 가져와서 분리시킨 다음 아래로 해서 옆쪽에 꽂아주고 반대쪽도 이렇게 팔을 아래로 내린 다음에 옆에를 꼽아주세요 다음 여기서 아래로 내려주고 팔을 옆으로 돌려서 앞쪽으로 보게 해주세요 다음 다리를 앞쪽으로 펴준 상태에서 바퀴를 이쪽으로 넣어주면 도봇 어드벤처 제트 로봇으로 완성 다음은 어드벤처 X를 변신시켜 볼게요 먼저 이쪽에 X벨트를 분리해준 다음 스페어 타이어도 분리해주세요 탑과 도끼를 똑같이 빼준 상태에서 다리를 내리면서 윗쪽으로 들어주시고 다음 얘는 도끼로 뒤쪽을 넣어서 돌려주세요 돌리면 양쪽으로 분리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다리를 내리면서 윗쪽으로 들어주시고 팔은 빼서 앞쪽으로 이렇게 원래대로 빼주세요 그 다음 뒤를 접어서 뒤쪽에 붙여주고 다리를 180도로 앞쪽으로 향하게 해줍니다 그 다음 발등을 이렇게 떼서 올려준 다음에 팔을 앞쪽으로 올리면서 이렇게 머리가 나오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제 X벨트를 착용해 볼 텐데요 아까 불렀던 X벨트에 이렇게 복귀와 삽을 넣고 이 상태에서 허리에 둘러주세요 이렇게 붙여준 다음 마지막으로 스페어 타이어를 손쪽으로 뽑아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손을 아래로 빼주면 또봇 어드벤처 X 완성! 다음은 또봇 제로를 변신시켜 볼 거예요 먼저 이렇게 떼내어준 상태에서 위로 분리를 해줍니다 다음 얘도 똑같이 키를 이용해서 팔을 벌려준 다음에 아래로 쭉 내려볼게요 머리를 180도로 돌려서 앞에 이렇게 들어주고 팔은 아래로 내리기 전 이렇게 옆으로 돌린 다음에 아래로 내려주세요 다음은 뒤쪽의 다리를 쭉 이렇게 빼낸 상태에서 다리를 펴주세요 다음 앞쪽에 머리 부분을 이렇게 옆쪽으로 돌려주시고 다리를 아래로 쭉 펴 볼게요 다음에 안쪽에 집어넣었던 이 부분을 빼서 이렇게 뒤쪽에 꼽아주세요 그럼 다리를 옆쪽으로 해준 다음에 이렇게 또봇 제로를 세워주세요 다음에 처음 부분에 빼냈던 거를 옆쪽 팔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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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꼽아주면 꼽아주면 또봇 제로 또봇 제로 완성 다음은 마지막으로 어드벤처 Y를 로봇으로 변신시켜 볼 거예요 먼저 프로필러를 빼고 빼고 아래쪽에 랜딩스키를 이렇게 분리해주세요 다음 팔 부분을 위로 들어서 옆쪽으로 이렇게 꼽은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서 위를 돌려주세요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돌려준 다음에 손가락을 빼줄게요 다음 다리를 양쪽으로 분리해서 내려준 다음 앞쪽을 흔하게 해줄게요 해줄게요 다음 발끝을 앞으로 들어 주세요 다음에 몸통을 위로 올려주고 그 상태로 180도로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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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을 뒤집어 줄게요 다음에 팔을 아래로 잘 정돈해 준 다음에 뒤로 뒤로 돌려서 헬리콥터의 꼬리 부분을 양쪽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리는데 내리기 전에 이 날개 부분을 아래로 접어주세요 다음 날개를 슝 슝 슝 내린 상태에서 뒤에 랜딩 스키를 뒤쪽에 장착해 주세요 똑 소리가 나게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헬리콥터 위에 있던 프로필러를 손 쪽에 이렇게 이렇게 장착시켜주세요 이렇게 하면 또봇 어드벤처 Y 로봇으로 완성 슝 누르면 마찬가지로 프로필러가 돌아갑니다 저절로 이렇게 해서 오늘 새로 태어난 또봇 Y 어드벤처랑 또봇 제로 그리고 어드벤처 X 어드벤처 Z를 완성시켰어요 폰 위두 뱅 4 동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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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